매우 한 발. 그리스의 우선을 골라، 베리드의 우선을 고릅니다, 곧 감사합니다. 요쯤 돼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맞다 맞다. 많은 분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또 거기서 경기를 못 치르는 상황이라서 요르단으로 중립국가에서 경기가 있어서 오후 2시에 호텔에서 출발해서 한 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세한 선물 감사드립니다. 아닙니다. 얼마든지. 합성해줄 거예요? 고춧가루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몰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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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. 아아아아 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다시. 또 소속팀으로 돌아가고 할 때 좋은 마음은 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가지고 내일 좋은 경기야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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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이만큼 같이 흰망한 팀을 해가지고. 어저께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들의 하나하나 생활에서부터 노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. 승리해서 우리가 월드컵 가는 길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? 수고했다 수고했다 올 한 해 수고했고 마지막까지 지지 말고. 실패씨 어디서? 포기치고 하나 실패씨 말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